전사들을 좀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 백팀! 그렇습니다. 차세대 트롯 여자들 우리 은가은, 강예슬, 정다경, 홍지윤! 내부러 보세요! 내 맘에 돌을 던져, 내 맘에 돌을 던져 오히려 참 좋구나, 행운이 새벽 차는 말없이 떠나갑니다 이 마음은 못 떠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트롯 그레즈야 안녕하세요 트롯 그레즈입니다 아 극적 신호는 네네네 괜찮았네요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의 인사법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 막고 있는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메인보컬, 메인댄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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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이것뿐이다 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각자 정했습니다 저는 정답입니다 간판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판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왕 미모를 맡고 있습니다 대왕 미모 저는 리더도를 맡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요? 저는 메인미모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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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샵에서 3시간씩 걸려서 화장하고 속눈썹도 2개씩 붙이고 왔어요 2개씩? 그럼 다 앞에서 12시간짜리에요? 예예 대단한 안 낮아지는 원래 컨셉이 있었는데 오늘 라인업을 보고 나서 컨셉을 좀 바꿨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꿨죠 네 근데 저희가 저희도 편곡을 뮤지컬처럼 했는데 오우 보고 제가 꽁트로 바꿨어요 오우 보고 제가 꽁트로 바꿨어요 연기도 아니고 꽁트로 여기 뮤지컬 현재 진행형 레전드 분들도 있고 뮤지컬 경험들이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네 많은 아니 근데 보통 본인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럼요 무대에서 어떤 본인들만의 강점이 있다 디바운스와 차별화되는 점 약간 상큼함과 좀 약간 쉬어버린 바임?